현대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연간 자동차 5만 대를 조립할 수 있는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양산을 목표로 하는 이 공장은 현대차가 중동지역에 짓는 첫 생산 거점입니다. 이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한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PIF와 자동차 공장 설립을 위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 현대차와 PIF 양측은 5억 달러, 우리 돈 약 6,700억 원 이상을 공동 투자합니다. 공장이 들어서는 킹압둘라 경제도시는 사우디 제2의 도시로 최근 전기차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며 중동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현대차는 2026년 상반기부터 연간 5만 대의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지분은 현대차가 30%, PIF가 70% 보유하며 현대차의 첫 중동지역 생산 거점이 됩니다. 칼리드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회사인 현대차와 사우디가 전기차 제조 분야에서 협력하게 됐다면서 향후 배터리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근 전기차 보조금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합작 공장에서 생산되는 현대차는 보조금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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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